자 저희가 그 이렇게 이미지 태그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이미지 안에는 이제 이미지 객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html 태그 자체가 객체가 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 대한 img 태그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그 속성 이라고 얘기했는데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란 얘기는 거기다 저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라서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rc 라는 게 있습니다 음 src 속성은 여기다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소스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소스라고 그러면 이제 리소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이미지 파일명 이게 보면은 이미 이미지 파일명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두번째 이제 alt라는 이미지를 배우셨죠 속성에 alt는 alt는 이미지가 안보이지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때 보여지지 않을 때 보여주는 문자입니다 보여주는 문자 열 를 이제 대신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보이지 않을 때 대신 보여주는 그래서 alt tex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안보일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를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이즈는 그 웬만하면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여기 뭐 alt의 어트리뷰터 나오고 있구요 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 선택을 해서 한국어로 선택하면 번역이 됩니다 브라우저가 이미지를 찾을 수 없을 때 표시하지 못할 때 alt 속성 값이 표시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와 너비를 지정하는 뭐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스타일이 있으시고 그 다음 위드하고 헤이트라는 속성 또는 위드하고 헤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정을 해서 사용하실 때 그 위드라는 속성이 있으시고요 위드 dth 위드라는 속성이 있고 이제 이미지에 너비를 의미합니다 이미지에 너비 너비 지정 보통의 경우는 픽셀 단위로 지정하거나 2m 픽셀 등등등 센티미터도 가능합니다 이런 걸 하시는데 여기는 단위를 적어 줘야 되는데 보통 픽셀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단위는 이제 저희가 픽셀 px 이걸 이제 픽셀 단위라고 얘기하는데 픽셀 단위 픽셀 단위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 이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점 한 개를 표시하는 단위를 1 픽셀 이라고 이해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모니터의 한 점 모니터의 점 하나 하나를 이제 픽셀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점 하나를 표시하는 단위를 픽셀 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뒤에 px 를 붙여서 픽셀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픽셀도 쓰고 센티미터도 쓰고 뭐 여러가지를 다 씁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아 쓰는 것은 픽셀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픽셀 이게 c인가 픽셀 아 이건가 네 항상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죠 그래서 네이버를 한번 실행하고 픽셀이 픽셀 인데 단위가 픽처인 픽처의 엘리먼트 픽셀 x e l 맞죠 이거 제가 쓴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지금 x e l 로 썼더니 x 픽셀 그냥 픽셀 아 됐네요 픽셀로 되어 있고 이제 모니터의 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px 로 사용해서 쓰게 되구요 그 다음이 이제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도 지정할 수 있는데 h i g h t hate 이렇게 해서 너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그 얘로써 이제 위드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h e i g h t h e i g t 해이트 쓰시고 이거는 이미지의 높이 그 이미지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고요 높이 지정 픽셀 단위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저희가 그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운받았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윤도우스가 이미지가 얼마나 되지 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마우스를 한참 갖다 대시면 사진의 크기 나오죠 사진의 크기 여기서 너비가 288 높이가 216 여기가 288, 216 픽셀로 이게 픽셀 단위입니다 픽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푸트 눌러서 속성에도 보면 이제 얘에 대한 이런 정보를 이제 나타내 주죠 그 이미지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자세히 눌러보면 이제 여기 너비하고 높이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맞죠 사진의 크기가 곱하기로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이제 너비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200 픽셀로 단위가 픽셀로 되어있죠 그래서 288 곱하기 216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나 헤이트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위드나 헤이트 지정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그 저희가 위드나 헤이트 위드나 헤이트를 지정하면 이미지가 약간 깨진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드 위드 너비나 아니면 헤이트를 hght 헤이트를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 크기랑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헤이트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크기하고 조금 다르다 파일의 이미지 이미지 파일의 크기 크기와 다르게 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정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크기와 다르게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가 깨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가 손상된다 약간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 그래서 그 원래 보여주려는 크기대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보여주려는 보여주려는 크기로 이미지 만들기 이미지 만든다 만들어서 이제 넣는 게 그 위드하고 헤이트를 전혀 하지 않는 게 이제 좋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을 그 그 이미지에 대한 최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 최적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너비하고 높이를 좀 맞춰주셔서 그 이미지 크기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내비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위드하고 헤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죠 1번 그 위드하고 헤이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법 2번 그 스타일을 지정해서 위드와 헤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봤는데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이쪽에 요거 지금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그냥 글보기 할 때는 이 정도 이미지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개는 닫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여주려는 이미지 여기 있는데요 그 이게 전부 다 크게 틀리잖아요 크게 틀려가지고 가지런히 보여주기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을 갤러리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얘네들 좀 가지런히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그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 위드하고 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288 인데요 300 300 픽셀 300 굉장히 넓네요 지금 제 모니터가 그래서 지금 이제 300 300도 좀 크긴 한데 300 339 300으로 하시죠 300 그럼 얘도 300 얘도 300 그 높이를 높이를 한 250 잡겠습니다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보시면 288에 216이니까 300에 250 정도 240 300 300 240 정도의 이미지를 보이게 하자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밑에다가 저희가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태그를 계속 쓰거나 하시면 줄바꿈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br 태그를 이용해서 br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한 개 넣으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똑같이 이제 두 번 세 번 넣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 태그를 똑같이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그냥 이미지 속성 미드하고 미드하고 높이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해이트 미드 해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제정하는 건데 저희가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h3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크기 조정을 해서 그 위드와 위드 d 위드 d d h 위드와 해이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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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냐 이런 얘기인데 그 이미지 태그에다가 한칸 띄시고요 이미지 객체라고 하면은 이제 속성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여기 A라고 되어 있는게 다 속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에요 지금 여기 A라고 집어넣는데 A라고 되어 있는게 다 속성이라서 여기 이런 데다 값을 집어넣으면 얘가 모양이 바뀌거나 이렇게 동작을 해요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위드면 W 치시고요 그냥 W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자동완성이 되거나 윗 W로 시작하는 속성을 보여줘요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에 해당하는 속성을 중에서 위드 속성을 줘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위는 픽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00 쓰시고 PX 이렇게 씁니다 뒤에다 PX 그냥 붙여주시면 되고요 300 픽셀이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를 240으로 하게 됐으니까 H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이트가 자동 완성 됐죠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동완성 시키는게 오탈자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암기를 못하니까 막 버벅거리죠 그렇게 되는데 자 240 PX 이렇게 써 가지고 그 높이와 지정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가 실행되는데 가서 새로고침을 해라 에프킹으로 새로고침을 하시면 요보다 조금 커졌죠 지금 여기 여기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 이미지도 옆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서 이제 너비와 높이를 지정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얘기구요 그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 가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첫 번째는 이제 귀여운 강아지에 해당되는 거 이제 알터 텍스트 복사 하시고 url 이 좀 크긴 한데 url 이 좀 길긴 해요 복사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도 복사 하시고 url 을 이렇게 붙여넣기 src 에다가 url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너비와 높이에 대한 속성을 지정했어요 위드가 300 이구요 높이가 400 이에요 이렇게 지정을 했고 240 이에요 높이가 됐고 그 다음에 누런 이미지 2 이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src 에다가 이제 새로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이제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균일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요게 원본 이미지 하고 요게 요게 원본 이미지 거든요 이렇게 요게 지금 얘를 찌그러뜨린 거죠 여기 보시면 원본 이미지는 선명한데 눈가에 같은데 보세요 선명한데 얘는 흐리봉통하게 되어있죠 이렇게 이미지 품질에 대한 손실이 생긴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맞춰 주면 지금 요것도 지금 제가 찍은 거 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느낌이 다르고 이런 선명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벽 선명 해상도가 이렇게 선이 분명히 가는데 얘는 이렇게 뿌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품질에 대한 이미지 품질에 대한 것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손상이 손실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작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걸 이제 확대시켜 놓고 보시면 그런게 아 지금 손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더 멋있게 보이나요 뿌예져서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드하고 헤이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미지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해서 제공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미지 늘리고 줄이고 할 때 그 이미지 이렇게 미대 전공에서 이제 미대 교수님들 말을 들어보면 그 20% 이내로 줄였다 늘렸다 하면 손실이 거의 최소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줄였다가 한꺼번에 확 늘렸다가 하시면 이미지에 대한 손실률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때 20% 범위 내에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늘리는 것도 20% 늘리고 또 20% 늘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주시면 이미지 손실이 그나마 그나마 최소화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미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팍팍 줄였다 늘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적당하게 크기로 만드시면 제가 원하는 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원하는 틀에 갤러리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거는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만드시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맞춰서 사용하시면 보기가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형태, 레이아웃 자체는 보기가 좋게 만들 수 있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얘는 이제 이미지의 미드와 헤이트 속성을 이용해서 크기를 지정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밑에서 그대로 복사하시고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스타일 스타일 가지고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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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의 위드와 헤이트 스타일의 위드와 헤이트를 이용한 헤이트 헤이트 너비와 높이를 이용한 이미지 크기 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일은 css 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css 에요 css 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html 쪽은 html만 남기기를 원해서 그 여기 알터 텍스트하고 이미지 정도만 이렇게 놔두고요 위드하고 헤이트는 스타일로 이렇게 이거는 그 너비와 높이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x 를 안 쓰면 단위가 없기 때문에 크기 조정이 안됩니다 px 를 꼭 써 주셔야 되고요 먼저 여기다가 그 스타일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스타일 쓰시고 입고로 그 다음에 상탑에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찍어서 그 속성은 블랭크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띄어쓰기를 해서 여러 개를 지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스타일인데 w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윈도우라는 것도 있고 위드라는 거 있어요 저희는 위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띄는 것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위드를 선택할 거예요 위드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위드 땡땡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고 위드를 300 픽셀로 하겠죠 이렇게 지정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찍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해이트가 자동 완성되네요 그 스타일 중에서 키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게 키고 뒤에 있는 게 값인데요 키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w 를 시작하는 건 몇 개 없고 h 를 시작하는 게 몇 개 없고 이러니까 h 를 시작하는 걸 썼고요 얘는 이제 240px 그 여러 개의 속성을 스타일을 여러 개를 줄 때는 스타일 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목록으로 이렇게 시트의 목록처럼 쫙 나열하는 것을 이제 css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그 속성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스타일에 대한 것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스타일을 여기다가 쓰시면 그 스타일을 나중에 밖으로 뺄 수도 있어요 밖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위드하고 헤이트를 지우고 스타일을 쓰는 거죠 이렇게 스타일 쓰고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도 위드하고 헤이트를 지우고 스타일을 써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면 이제 자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너비하고 높이를 지정한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위에 있는 것하고 중간 것은 똑같이 지정을 한 건데 한 개는 위드 속성 그 다음에 헤이트 속성을 이용한 거고요 한 개는 css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위드에 대한 값 그 다음에 h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헤이트나 위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여기 이제 이렇게 태그 이미지 태그 안에 이렇게 써 가지고 위드와 헤이트를 쓰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웬만하면 위드와 헤이트를 쓰지 마세요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편이고요 쟤는 이제 위드와 헤이트를 쓰긴 썼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권장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고요 그 이미지가 깨지죠 깨져 가지고 그 최적화 돼 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 이미지 속성을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하는 css 그 다음에 css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css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 지금 이제 html 그 다음에 css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css 로 지정한 거는 지금 맨 처음에 요거 태그가 css 로 지정한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지정한 게 css 로 지정한 겁니다 그 요거는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 안에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설정인데 이제 그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스타일 속성으로 속성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정하면 이게 css 가 되세요 제가 이제 css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가 최우선으로 먹습니다 그 무엇보다 태그 안에서 css 스타일을 만들어서 모양을 잡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최우선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css 를 이렇게 이 안에다 쓰시는 거 보다 밖에서 쓰는 경우가 많으세요 밖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css 스타일을 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 배운 거는 이제 안에서 지정한 경우고요 여기 이제 그 그 h3 를 그대로 한 개만 한 개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개만 한 개만 해서 두 개 이렇게 복사 해 가지고 복사 하셔서 밑으로 내려 주시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스타일 완전히 css 로 이제 그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이 아니라 완전히 css css 를 이용한 width height 를 이용한 width height 크기 지정을 할 건데요 그 부편적으로 얘를 이 이미지에 대한 태그를 찾으려고 해요 이 이미지에 대한 태그를 찾으려면 1번 클래스 2번 id라는 속성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는 여러 개 반복해서 나오면 이미지가 여러 개 똑같 이미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면 클래스를 지정하시고요 한 개만 나오시면 이제 아이디를 지정하세요 즉 여기 이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썼는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width 하고 height 를 안 쓰고 스타일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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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다가 지정하지 않고 이게 그 이미지를 적용할 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요 세 개나 되세요 그러면 아이디를 지정해야 돼요 클래스를 지정해야 돼요 그 아이디는 딱 한 개 이거 아이덴티피 아이디가 아이덴티피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그 구분이 되는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피트 관계 붙여줄게요 피트 관계 붙여주고 설명을 한 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피 여기다 써놓고 그 클래스라는 속성을 붙일 때는 클래스 이꼬르 클래스이름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클래스라는 속성을 찾아가서 쓸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적용하려는 객체가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 클래스를 사용해서 붙이는 거고요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인 경우에는 클래스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brt 관계에 집어넣을게요 질바꿈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써가지고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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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걸 클래스 속성이라고 이해하고 밑에 있는 걸 id 속성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id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써서 아이디 이름 아이디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 개가 아니라 그 적용하려는 적용하려는 하려는 객체가 객체가 단 한 개일 때 단 하나 일때 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지금 설명을 달하는데 설명이 이제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클래스 아이디를 적용해서 쓸 건데요 지금 적용하려는 여기 ptack을 썼더니 여기 줄 바꾸면 되는 거 보이시죠 한 줄씩 떨어져 있는 거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제 할 때 보니까 안 돼가지고 당황스럽긴 했어요 자 이때 이제 이미지 크기가 각각 다르니까 저희가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이미지 적용시키는 것 보다는 이제 순수한 html 이미지 태그고 뭐 그 html에 필요한 꼭 필요한 속성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요거 데이터 얘도 데이터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만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다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세 개가 적용이 되네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뭘 써야 된다고요 클래스를 쓰시는 거예요 클래스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클래스인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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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리스트 써가지고 사용하고 이 클래스를 세 개가 다 동일하니까 얘도 이미지 리스트 그 다음에 위에도 이미지 밑에도 이미지 리스트 밑에도 이미지 리스트 어디가 있냐 밑에도 이미지 리스트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제가 지금 잠시 멈켰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로 클래스 클래스가 클래스를 적용시키는 스타일 같은 걸 하게 만드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정은 여기 이제 헤드 부분에 설정을 하니까 여기다가 태그를 style 태그를 style 이란 태그가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버 누르면 여기 style 라는 스타일 태그가 보입니다 엔터 치시고 텍스트 스타일 텍스트로 된 스타일 시트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걸 쓰는데 클래스 앞에 점을 쓰세요 쩜 쓰시고 이미지 리스트 라는 클래스 안에 중어를 열고 중어를 닫고 블록 개수로 묶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다가 그 위드 라는 게 있는데 w 위드 위드 w i 쓰시면 위드 라는게 보이세요 엔터 컨트롤 스페이스버 눌러서요 얘는 300px 이렇게 되어 있구요 세미콜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헤이트 컨트롤 스페이스버 누르면 헤이트 나오죠 헤이트는 240 240px 240px 세미콜론 자 이렇게 쓰시면 그 여기 이미지 리스트라는 걸 찾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css 를 붙여 넣게 되는데 한번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원래는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새로 고침하면 html 태그는 바꾸지 않았는데 그 css 스타일에 해당되는 것을 바꾸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가 css 여기 여기 여기가 요 태그 안에서 작업하는 게 여기 스타일 태그 스타일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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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선언된 게 선언된 것이 css 입니다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 시트에 해당됩니다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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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이 되는데 그 앞에 선택해 가지고 얘를 선택해서 쓴다 그러니까 css 캐스케이디드 된 스타일 시트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가 이제 그래서 설정 부분을 어디다 쓴다고요 주로 헤드 라는 태그 안에다가 설정 부분을 쓴다고요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 설정 부분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html 태그 안에는 이제 위드나 헤이트가 사라져 있던 거죠 위드나 헤이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클래스만 얘를 구별해 내기 위해서 객체를 선언하면서 구별해 내기 위해서 클래스만 잡아 놨죠 이렇게 사용하셔서 쓰시면 너비와 높이를 맞출 수가 있으십니다